건축타일이 방수가 됩니까? 안된다. 방수가 아니다. 이거는 마감재다. 마감재인데 뭐냐? 습식은 타일을 몰탈으로 해서 붙인다. 붙이는데 문제가 뭐냐? 숙축팽창을 하죠. 결국은 타일이 뜬다. 깨지면서 방수도 같이 깨진다. 그렇다 그러면 영원한 방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다시 깨고 이렇게 된다니까. 반갑습니다. 구민관주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자제 이야기 할께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패드스타 이름이죠. 패드스타. 이게 이제 재미있는게 뭐냐면 요게 높이가 조절이 돼. 이렇게 돌리면서 레벨을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뭐 왜냐하면 이게 바닥이라는게 이제 방수를 하다보면 구배를 잡습니다.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타일을 경사지에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식 타일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얻는 거야. 이렇게 딱. 그래서 이렇게 내면에 딱딱딱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타일을 붙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테라스라는 데 타일을 붙입니다. 붙이는데 결국은 다 뜹니다. 이게 작성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날씨가 그지같아요. 그지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 이게 이제 이 햇볕에 엄청난 열을 받습니다. 늘어나죠. 그 다음에 눈이 쌓이고 얼어. 숙축 팽창을 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깨지죠. 깨지면서 붙어있는 타일의 밑에 방수는 있지만 방수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뜯어내야 돼요. 왜? 방수 다시 해야 되잖아요.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다보니 그래서 이거를 다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죠. 그 다음에 방수를 다시 해. 좋아. 이 상태로 놔둬야 되는 거야. 누가 이거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 하면 방수되는 거 아닙니까? 방수가 아니야. 이거는 마감제죠. 마감제. 타일을 마감하겠다. 데크를 마감하겠다. 마감제지. 방수제가 아니야. 방수제가. 방수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 건식이 왜 나왔냐. 좋아요. 방수를 한다. 방수를 하죠. 방수를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영원한 방수는 없다. 관리를 해야 된다. 방수는 관리를 해야 되죠. 방수를 하는데 타일을 들을 수 있잖아. 이거는 분해가 된다니까. 다 철거하고 방수 다시 하고 다시 놓으면 돼.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타일을 습식으로 붙이면. 붙이면 방수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상태로 데크를 깔 거냐. 데크를 깔 거냐. 아니면 타일을 깔 거냐잖아. 데크는 건식이죠. 당연히. 데크를 어떻게 습식으로 붙여. 습식이라는 거는 몰탈을 해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 데크는 놓는 거야. 그냥 놓는다. 건식. 건식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다 타일을 놓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건식이다. 건식이 다 뭐냐. 이렇게. 이렇게. 띄우는 거죠. 띄우는 건식 타일 공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정을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틈과 틈 사이로 물이 빠지는 거죠.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밑에 방수가 있고. 구베에서 여기 구멍이 있다. 하수구가 있죠. 하수구가 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이 하수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 들어서 이걸 항상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이고. 낙엽이 이거 뭐고. 먼지가 없는 거 아니야? 들어보면 여기 꽉 막혀 있어요. 데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크도 깔 때 이렇게 쪼갭니다. 쪼갭니다. 이렇게 들 수 있게. 들어서 관리할 수 있게. 왜. 나중에 방수를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요거 많이 씁니다. 요거. 옥상에 요거 플러스티로 된 거. 플러스티로 된 거.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된 거. 요거 쌉니다. 요거 쌉죠. 요거 싸죠. 그래서 요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요건 좋은데 비싸. 비싸. 무거워. 그래서 차라리 요거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모자란 남는 부분은 쪼갈리 남죠. 이건 콩자가를 이렇게 하얀 콩자가를 깔아서 이제 보충을 하는. 요런 식으로 일본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 방수는 계속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5년에 한 번이든 보시고 상태를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타일을 걷습니다. 타일을 걷고 상태를 보는 거죠. 어우. 방수가 이거 아니야. 어우. 안되겠다. 요만큼 걷어서 방수공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하고 다시 덮는다. 그래서 영원한 방수가 없다. 그래서 관리를 편하게 하는 방식의 페데스탈. 요걸 페데스탈이죠. 건식 타일 공법이 있는데 방수제는 아니다. 방수는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체를 깔고 이거 방수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 바닥에 방수를 하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식 타일이 방수가 됩니까? 안된다. 방수가 아니다. 이거는 마감제다. 마감제인데 뭐냐. 습식은 타일을 몰탈으로 해서 붙인다. 붙이는데 문제가 뭐냐. 숙축 팽창을 하죠. 결국은 타일이 뜬다. 깨지면서 방수도 같이 깨진다. 그렇다 그러면 영원한 방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다시 깨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어떻게 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렇게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냥 노출해라. 노출형 방수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게 맞는데 너무 보기 싫잖아. 보기 싫으니까 댓글을 깔 거냐. 아니면 건식 타일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이거 플라스틱. 플라스틱 할 거냐. 이거의 선택입니다. 오늘 건축. 건식 타일에서 알아봤습니다. 장담좀 설명드렸어요. 감사합니다. 5 6 10 8 11 감사합니다.